어.. 어? 새로운 버전 나왔네? 유두형 버전? 유두형 나레이션도 했네? 유두야! 네! 말씀하실게요! 오! 경복궁! 네!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궁입니다! 그것은? 아니아니! 길 안내해달라고! 경복궁은 부산 연지구에 위치한 중식당입니다! 아니 그게 아니라 가는길! 가는길은 2km 앞에서 우회전 후 좌회전 그리고 500m 직진 후 목적지 도착하실게요! 아 겁나 피곤하게 하네.. 졸음 쉼토 안내를 원하십니까? 아니 그게.. 내가 찍을게! 경복궁.. 네! 경복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! 진짜 그러지? 잠시 후에 우회전을 했었어야 합니다! 예? 지금이라도 하시겠습니까? 아 그럼 해야지! 이미 늦었습니다! 아 나 진짜 골 때리네! 졸음 쉼토 안내를 원하십니까? 아니라고! 운전자이신 유영우님과 친해지고 싶어요! 뭐하시는 분이시죠? 오 이런 기능도 있네.. 전 유영우고 뉴스데스크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35,000명 넘어서 너무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! 네.. 잠시 후 우회전 하실게요! 왜 물어본거야? 잠시 후 터널 진입 하실게요! 아 그러네.. 운전하느라 답답하시죠? 가끔은 주위 풍경을 보실게요! 터널이라며 새끼야 이씨.. 잠시 후 목적지 도착입니다! 아우 드디어 왔네.. 이케아 광명점에 도착했습니다! 러스발! 이케아 광명점에 도착했습니다!